나 왜 자꾸 배가 고프냐, 근데? 살짝. 뭘 좀 먹을까? 배고파서 기운이 없는 것 같아. 언제, 언제 가요? 잠깐만요. 여보세요? 어, 목소리 너무 커. 여보세요? 자기, 나 너무 배고파요. 나도 진짜 엄청 지금 배고파. 아니, 저도 전화 받고. 우리가 그냥 6시에 먹고 안 먹으러... 윤대 씨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저희 방송하고 있어요. 하는 중이에요, 이렇게 서로. 지금 시키면 1시간 걸려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라면 끓이기. 자, 입으로 가위바위보 하자. 근데 그게 맞는 것도 안 돼요, 혹시? 아니야, 이렇게 해도 돼. 다 증거가 남아요. 갑니다. 네. 가위바위보 빠! 아, 저렇게 방송으로도 할 수 있구나. 이 콘텐츠로도 나가면서? 저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이 양쪽에서 보면서 같이 또 뭔가 그런 재미도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... 시청자들도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? PC로는 2개 다 띄워놓을 수도 있고. 2개 다 띄워놓을 수 있으니까. 아, 그러네. 금방 올게요. 잠시만, 잠깐. 다 찍어. 인형 같아. 귀여워. 저렇게 그냥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? 네,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채팅방에서 서로 놀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워도 약간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.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. 아, 잘 먹는다. 얘네 뭐야? 저희 집은 강아지들도 사실은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. 강아지들 영상이 좋아서 더 잘 나와요. 강아지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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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들. 강아지들, 강아지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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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보석한 거지? 보석한 거지? 아 저기 올려놓으면 못 내려오는구나. 단추, 자기 단추 내려줬어야지. 단추가 못 내려오고 있었잖아.